안녕하십니까. 지난 1강부터 45강까지는 교재에 나오는 해상보험 이론 부분하고 그리고 교재에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그게 추가해가지고 약수력 문제까지 조금 이렇게 다뤄봤었고요. 이번 46강하고 47강, 48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주 질의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선박 A호는 2022년 6월 1일부터 1년간 IT 시혈, 디덕트불은 5만 6달러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손상이 발생되었고 손상 수리는 심하지 않아서 그런지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하고 선주의 정기 수리와 함께 실시하려고 포항항에서 하역 종료 후에 항차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포항에서 수리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포항에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수리 시설이 있는 광양항으로 항의를 합니다. 광양항으로 가던 중에, 광양항 입항 중에 또 부위와 접촉하는 사고가 또 발생이 돼요. 그리고 광양항에서 수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박 A호의 지급 보험금을 산정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건데 이제 여러 개의 사고, 여러 개의 사고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개의 사고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수리 시설이 있는 장소로 회양했을 때 그 회양비를 배분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광양항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회양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회양의 목적에서는 이 손상, 이 사고가 없었는데 회양을 하는 도중에 발생된 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양비를 이제 배분하는 수리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양비를 배분하는 것 회양비를 배분하기 위한 수리비 산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2일 날 항해 중 충돌사고가 있었어요. 충돌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 충돌사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도크에서 6일 동안 수리가 필요하고 이제 수리비는 20만 US 달러입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4일 날 이제 또 선원의 가실로 주기간에 이제 메인엔진에 손상이 발생이 됩니다. 메인엔진 과거기 터보 차자 쪽에 손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리를 위해 가지고 이제 수리 부품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수리 부품이 공급된 비용이 2만 불 있고 2만 US 달러가 있고 이걸 포함해서 총 수리비는 12만 US 달러 그리고 이 수리를 위해서는 이제 그 도크 사용은 필요 없지만 암백에서 3일 동안 수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3일부터 이제 5일까지 이제 악천으로 만납니다. 항해 중에 악천으로 만납니다. 악천으로 만나서 선체 손상이 이제 발생이 되고 이 수리를 위해서는 드라이 도크에서 4일 동안 수리가 필요하고 수리비는 2만 US 달러입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5일 날 이제 부위와 여기 가다가 여기 제가 여기 부두가 아니고 여기 부위입니다. 부위와 접촉하는 손상이 이렇게 됐고 됐고 이 부위는 부위 접촉으로 인한 손상은 드라이 도크에서 4일 동안 수리가 필요하고 또 암백에서도 4일 동안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8만 US 달러. 그리고 또 갈 때 선주 수리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주 수리가 드라이 도크에서 6일 동안 필요하고 이제 암백에서 2일 그리고 선주 수리비는 5만 US 달러.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사고 요거 22년 6월 12일 날 항해 중 충돌 사고가 이제 첫 번째 사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원의 과실로 주기관 터부 차단 손상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황천으로 악천으로 조회해가지고 손상난 사고 세 번째 그리고 요거는 이제 회양 항해 중에서 발생된 사고 네 번째 그리고 선주 수리 이렇게 총 5개의 손상 수리를 위해 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했을 때 어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 발생된 비용들이 상하가 비용이 4천 US 달러 그리고 도크 그 도키즈에서 베이직 투데이 2만 US 달러 그리고 이제 채가료 4일 동안 이제 필요했고 데일리 만 달러씩 해서 4만 US 달러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수리부두 사용료 암벽 사용료죠. 데일리 2천 US 달러. 그리고 포항항에서 출항 할 때 도선료 예선료가 1,200 US 달러. 그리고 포항항 항비 및 대리점 비용이 1,800 US 달러.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포항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리를 위해서 간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선주가 어떻게 그 뭐냐 그 해상 사업을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화물하역이나 항행 과정에서 발생된 어떻게 보면 선주의 통상적인 비용인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리하고 전혀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쪽에 이제 수리비 관련된 사항에서 이제 감안하실 필요는 없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를 하러 간 광양항. 광양항이 이제 수리항이지 않습니까? 수리항에서 이제 입출항 할 때 도선료 예선료가 900 US 달러. 그리고 광양항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항비 그리고 대리점 비용이 1,520 US 달러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원들 이제 선박에 그 승선에 있는 선원들이 데일리 이제 선원들의 급여와 유지비가 하루에 1,200 US 달러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항해 중 소모된 연료유비 및 연료 및 소모품 데일리 2,000 US 달러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본선에 이제 수리 완료 후에 광양항을 출항하여 화물선 적차 1번 나고양으로 갔습니다. 포항항에서 나고양항으로 곧바로 갔다면은 3일 만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포항항에서 광양항까지는 0.5일 광양항에서 다시 나고양까지는 3.5일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비 부분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런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22년 6월 1일부터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데 이제 항해를 하다가 6월 12일 날 충돌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러고 또 이따가 이제 8월 4일 날 이제 그 메인 엔진 터보 차자가 손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황천 항해를 만나게 황천을 만나가지고 또 세 번째 사고 발생이 되고요. 이제 이 수리하고 이제 포항항에서 항차 종료하고 이제 이 수리 이 3개의 수리와 선주 수리를 위해 가지고 이제 포항항에서 수리가 안 되니까 수리가 가능한 광양항으로 회항을 하는 거죠. 그 회항을 하는 도중에 이 부위와 접촉하는 네 번째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광양항에 이제 갔을 때 관련된 비용 그리고 수리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게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될 게 먼저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디덕트블이 5만 US 달러야 하지 않습니까? 5만 US 달러. 5만 US 달러인데 여기 세 번째 사고를 보게 되면은 수리비가 2만 US 달러입니다. 2만 US 달러. 2만 US 달러. 이런 문제 대부분의 유형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개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꼭 한 개 정도의 사고는 수리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이 돼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결국 도키지나 이제 관련된 비용들을 다 배분한다 손치더라도 디덕트블를 초과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선주수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전체의 사고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각종 도키지나 이런 걸 배분한 다음에 수리비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게 디덕트블를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다 초과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정리하면 되지만 한 두 개라도 디덕트블를 초과하지 않는 사고가 있으면은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선주수리로 돌려주고 다시 재배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시험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시간 자체가 그렇게 능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봤을 때 2만 달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암벽 사용은 필요 없고 그러면 도크 관련된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가 비용 4천 달러. 여러 개 수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반 정도는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능력하게 반 정도는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2천 US 달러. 그리고 기본료하고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 2만 US 달러는 이제 이걸 배분해가지고 여기에 포함된다 손치더라도 5만 불을 넘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이 세 번째 사고는 선주수리로 돌려놓고 이제 그 배분하는 게 시간 상에도 여러분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고가 나올 때는 항상 각 사고별로 수리비를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수리비하고 디덕터블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소액 부분은 이런 일반 비용들을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배분해 봤을 때 디덕터블 초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예 선주수리로 돌려놓고 이렇게 배분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회양비 관련된 문제거든요. 회양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규정은 영국 정산인 실무 규칙 룰 D1에 규정이 돼 있고요. 회양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회양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회양비가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 장소에서 수리가 불가능해야 돼요. 수리가 불가능해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어떡합니까? 수리가 가능한 장소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또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나 수리의 적절성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좀 그렇진 않은데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수리비위를 비교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상당히 이제 저렴한 편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국이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수리 이제 회양을 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회양비보다 수리비 절간분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을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회양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절약된 그러니까 회양을 해가지고 회양비하고 절약된 수리비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절약된 한도까지 회양비가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회양비는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그 수리가 필요한 항구에서 수리가 불가해가지고 수리가 가능한 항구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유나 뭐 부적절한 수리의 적절성 때문에 가는 부득이하게 가는 그런 상황일 때만 회양비가 인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회양비가 인정되는 항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에서는 지금 포항항에서 이제 항해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는데 포항항에서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광양으로 갔어요 그 광양에서 수리하고 만약에 다시 포항항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포항에서 광양 갔다가 광양에서 포항으로 되돌아오는 항해 기간 동안에 발생된 비용을 회양비로 다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바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 화물 부킹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포항에서 광양 갔다가 광양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포항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일본 나고야 항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수리 후 제3의 항구로 갈 경우에는 이제 포항항에서 광양항 들러서 나고야로 갔던 그 항해 기간하고 만약에 그 수리가 없었더라면 포항에서 나고야로 바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이 그 차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늘어나는 항해 그러니까 수리를 광양항에서 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는 항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양비로 회양 항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 이제 싱글 패스지 요거는 뭐냐면은 어 보험사고 이건 조건이 있어요 보험사고 직후에 당해 항차 종료 직후 그러니까 보험사고 직후나 아니면은 그 사고가 있었던 항차를 종료하고 곧바로 보험 수리만을 위해서 보험 수리만을 위해서 회양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포항에서 광양 갔다가 나고야로 갔지 않습니까 싱글 패스지는 포항에서 광양항까지 가는 게 싱글 패스지거든요 그 부분을 그 부분하고 아까 이제 트라이앵글 베이스니까 저기 뭐냐 포항에서 광양 들렀다가 나고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는 항해 기간하고 두 개 비교해 가지고 선주한테 유리한 걸로 선주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 선택권을 부여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회양비로 인정되는 것은 이제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 손상 상태로 항해가 가능하다면 임시 수리가 필요 없을 건데 그 상태에서 파공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파공 부위를 임시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임시 수리는 회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시 수리이다 보니까 그 임시 수리비는 이제 회양비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것 그리고 요거 선원의 급여와 유지비 이 부분은 선원의 급여와 유지비는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단지 보험 수리만을 위해서 회양했을 경우에 한해 가지고 언제 항해 기간 그러니까 배가 항해하는 기간 동안에만 기간 동안에 발생된 선원의 급여와 유지비가 보상이 그 회양비로 인정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선박이 증박해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선원의 급여와 유지비는 회양비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연료유 그러니까 회양하려면 연료가 발생이 되겠죠 연료유하고 소모품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수리항에서 발생된 항비나 이런 것들 또 회양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회양비 배분이 있는데요